동구유람동 안심연료단지 뉴타운 조성을 위한 철거작업이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안심연료단지 뉴타운은 내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 2021년 6월까지 5,078억 원을 투입해 36만 2천여 제곱미터의 공간에 주택과 상업시설, 문화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연탄가루와 분진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타운 사업시 행사인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9월 토지 수용을 거쳐 이달 말에는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달 중 나머지 토지를 모두 확보할 계획입니다.